스타일리스트 하니언입니다. 저는 일단 파우치는 편하고 막 빨아서 쓸 수 있는 그런 파우치를 좋아하거든요. 카밀이라는 핸드로션인데 너무 좋아요. 일단 세멘닉과 콜라보한 리얼테크닉 팩트입니다. 겹겹이 발라도 두꺼워지지 않는 그런 제형이라서 너무 쓰기 좋고 향수는 그때그때 바꾸는데 내 머리 보무줄 여기다 묻거나 왜냐면 돌아다니면 맨날 묻자고 그래서 펌어그란트 노아라 그래서 석류향이죠. 중성적이기도 하고 좀 달아요. 지워지는 거에 대한 저는 약간 스트레스가 있어요. 찾고 찾다가 이게 이제 점막에 그리는 사실 아이라이너인데 엄청 얘만 써대고 있어요. 평소에 많이 쓰니까 얼굴에 올라왔을 때 살짝 깔아앉혀줄을 연고 컨실러를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이 아이가 되게 또 쓰기 편하더라고요. 손앤박 옛날 건데 어? 이거 어디서 보았지? 이렇게 간단하게 저는 패킹을 해가지고 다녔거든요. 빠이! 아이언 어떻게 하지. 흠가님 네